바둑설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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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품모나치 구독자 여러분 장프로입니다. 자 오늘도 새차로 하하하하 설날 맞이 이벤트로 당첨되신 윤대환님의 03년식 SM5입니다 그 아무 헛짓거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100만키로까지 탈 수 있다는 SM5 최고의 차죠 사실 그때 당시에 나온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인기몰이를 아주 엄청나게 했던 차량입니다 자 오늘 보신 이 차량의 상태를 한번 보시면 역시 03년식에요 아주 오랜 세월답게 묵은 때와 스크래치들이 아주 그득그득합니다 오늘 이 차를 새차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도전 바둑설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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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03년식 SM5의 새차 그리고 광택 그리고 폼포나치의 제일 높은 등급인 유리막 880XX까지 시공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께 차를 보여드리기 전에 차주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에 사는 50대 차량의 차주 윤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 군포 저희 옆 동네 저는 안양 살고 있고요 그럼 먼저 차부터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주분과 함께 차를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 차주분의 소감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 차량을 구입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해서 흠집도 많고 녹도스러우고 워터스팟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덕지덕지 된 차였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하게 제가 놀랄 정도로 바뀌어 있어요 제가 차량을 구입한 게 얼마 안 되게 새 차를 구입했는데 그 차량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좋게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마련해 주신 펌퍼나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차량 관리를 이제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이번에 운전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연습하는데 아주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펌퍼나치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한 03년식 SM5를 보고 계십니다 따님한테 굉장히 큰 선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또 이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보람찬 하루가 되겠군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펌퍼나치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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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